벌레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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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뚜야 오늘 리트롤드에 들어왔는데 또 크리스마스 벌레가 업데이트가 되어버렸대 잠잘하려는 타임이었는데 또 업데이트가 됐다고? 병뚜야 일어나 유튜브 들어가야지 유튜브 하루종일 찍어도 시간이 모자라다고 어떤 벌레가 나왔어? 어디 한번 볼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리트롤드 하면서 벌레 업데이트 진짜 많이 했다 이거 봐봐 우리 꾸준하게 진짜 많이 했어 벌레가 수백개야 수백개 우리가 지금 4개 더 업데이트 됐다 이게 뭐야? 그런데 갈수록 점점 벌레가 징그러워지긴 해 그러니까 형체를 알 수가 없어 레벨을 이제 업해야 이걸로 변할 수 있는데 한번 일단 밖에 나가서 뭐야 이거 이걸 누르면 로벅스로 진화할 수 있잖아 아니 하나만 좀 해볼까 난 이미 구매했어 와 이거 뭐야 아니 루돌프 벌레 루돌프 벌레다 어 아니 그러면 이번에 업데이트 되는 벌레는 크리스마스 벌레들이야? 어 그런가 봐 크리스마스 벌레인가 본데 우리 한번 일단 중앙으로 나가보자 업데이트 돼서 맵이 바뀌었을지도 몰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어? 난 할아버지는 오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요 여보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예? 여기 새로운 보스가 나왔잖아 눈사람이잖아 오 뭐야 이거 악마 눈사람? 네? 눈사람이 악마로 변했어 근데 지금 들어가면 우리가 질 것 같으니까 좀 더 진화를 해야 될 것 같아 음 그래야겠어 일단 밖으로 나가보자 어우 이 벌레들 이제 보면 너무 징그러워서 못 보겠다 우와 이 벌레는 진짜 무섭게 생겼다 무슨 사마귀 당랑권 쓰는 것도 아니고 일단 맵으로 가보자고 네? 맨날 여기 와도 맵이 헷갈려 아 이쪽에 있다 아 어디 한번 어 맵이 바뀌진 않았네 겨울처럼 좀 바뀌었을 줄 알았는데 그대로야 음 아쉽다 근데 여기 동굴에 누가 있나본데? 여긴 내꺼니까 아무도 오지 말라고 아휴 참 이런 동굴은 내꺼라니까 무슨 소리야 이건 내꺼야 뭐야? 다시 싸워보자는 거야? 너 자꾸 그러면 나 진짜 한 번 더 진화한다 뭐? 한 번 더 진화해가지고 너 진짜 혼내준다? 어? 혼내준다 일로와 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한 대 맞고 가 자! 아하하 아야야야야야야 뭐야 여기 언제 경도가 차지했어 내가 계속 있었는데 경도 어디갔어? 아하 일로가 여긴 진짜 내꺼니까 진짜 진짜 루돌프처럼 생겼잖아 루돌프인데 깡패 루돌프처럼 생겼어 엄청 덩치가 커졌어 그러니까 덩치가 엄청 커졌어 얘도 한 번 스킨을 좀 바꿔볼까 색깔을 나는 파란색이 좋다고 오 파란색으로 하니까 좀 느낌 있는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아니 우는 벌레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나 이번에 울었는데 선물 안 주면 산타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잠깐 민토 어딨어 어? 경도는 어디지? 오 경도가 경도도 변신했네 민토야 경도야 지금 우리끼리 싸우면 둘 다 무사하지 못할 거야 나도 이렇게 센 루돌프가 돼버렸어 잠깐 이거 말고도 두 번 더 진화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다음 벌레가 궁금하다 일단 너무 루벅스만 쓰면 좀 그러니까 벌레 친구들을 잡아먹으면서 레벨업 해보자 응 이쪽 동굴도 우리 거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서 미리 차지하라고 어? 여기 빡빡이가 차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빡빡이 주제에 말이야 건방자 어딨어? 어딨어 아무도 없으니까 미리 차지해 그럼 난 벌레들을 좀 잡아먹고 있을 테니까 여기 차지하고 있어 응? 어 근데 생각보다 벌레 친구가 없어 어 옛날부터 벌레를 다 잡아먹어서 씨가 말랐나보군 어쩔 수 없지 이거 상자라도 쳐야지 뭐야 아직도 할로윈 이벤트 해? 이거 때리면 캔디 주네 캔디 어 밑에 오른쪽에 보면 이벤트를 하고 있어 어 어디? 이벤트샵 아 이거 캔디로 트리에그 이런 거 얻을 수 있네 우와 나 지금 사탕 200 아니 2971개 있는데 우리 한번 구매해볼래? 어 산타에그 한번 산타에그 1500개 이걸로 해봐야지 뭐야 이거 우와 산타에그 이거 펫이 생겼나본데 자 그럼 얘를 한번 부화시켜볼게요 네 얘를 부화시키려면 일단 상자를 이렇게 쳐야 돼 당장! 좋아 경험지 조금씩 찬다 좋아 곧 부화한다 산타에그 두구두구두구두구 많아 산타 할아버지 에잉 박스가 나왔는데 어 뭐야? 와 경또는 쿠키! 쿠키우먼이 나왔어 쿠키우먼 진저우먼 우와 여자 쿠키! 뭐야 나는 박스가 나왔고 이거 선물이 있니? 우와 귀엽다 난 꽝이인거 같은데? 예예예예예예의 아이고 이거 상자 때려서 진화하기는 좀 힘들거 같아 경또야 이거 하루종일 때려도 경험치를 이제 안줘 우리 레벨이 너무 높아져서 그런가봐 그러니까 엄청 세져가지고 경험치가 잘 안올라 하지만 우리한테 그게 있잖아 어 뭔데? 우리..를 우리한테 이걸 빼면 섭섭하지 아? 설어 설마 앞자리가 RO? 로봅스 질러버려! 찌르자! 아니 이건 산타 벌레? 나도 해볼래! 산타 벌레가 돼버렸어. 이거 사마귀처럼 생겼네. 산타? 아 선제공격! 장난이야. 안 때릴게. 잠깐 이 이한 한 거 마지막까지 변신해보자. 잠깐 이거까지 부시고. 좋았어.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변신해볼게요 이거 로봇스가 좀 아깝긴 한데 진화하려면 한 1시간 걸릴 것 같아 응 뭐가 달라진 거지? 어 마지막 달라진 게 별로 없는데 좀 커졌나? 하여튼 멋있다 난 루돌프가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거 일단 색깔 바꿔볼까? 그래 한번 색깔 바꿔보자 또 이거 색깔 바꾸면 멋있을지도 몰라 나는 핑크 이거 무슨 킹크랩 같은데? 에잇? 자 색깔을 바꿔줘요 짜잔 짜잔 그러면 산타가 된 기념으로 저기 있는 벌레를 먹어볼까? 어 이거 우리 전에 했던 벌레잖아 전편에는 이게 최강이었지만 지금 산타가 최강이지 상대가 안되는데? 이 정도면 눈사람 보스도 잡을만할 것 같아 아 맞다 보스가 남았지 여기서 눈사람 보스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찾아보고 싶어 어 보스를 찾아볼까? 그래 보스 한번 찾아보자 어 맵이 지금 보니까 엄청 넓네 눈사람 어디있나요? 눈사람 어디있나요? 여기는 틀면조? 여깄다 어디? 여기 잘 안보이는데 어 여기 있구나 여기에 숨어있었어 어 마침 지금 체력이 21673 우리가 잡기에 딱 좋군 들어가자 자 아니 뭐야 이거 눈사람 근육맨 눈사람이잖아 와 근육 아하하하하 잠깐 이거 진짜 무서운데 아 이거 아 뭐야 이거 아 너무 무서워서 잠깐 도망쳤어 어허 근육이 이거 무기 뭐야 이거 방망이를 엄청 때리고 있어 내가 알던 그런 눈사람이 아니야 어허 덤벼아 난 최강의 최강의 벌레인데 한 대만 맞으면 골로 갈 것 같군 공격하자 그래 같이 공격하자 와 저 방망이 진짜 무섭다 저거 한 대 맞으면 벌레라도 이거 푸직푸직 된다고 내가 아는 눈사람은 엄청 귀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얘는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지? 우락부락하게 생겼잖아 얘 그 겨울왕국에서 나오는 것처럼 코가 당근이야 울라프 울라프 울라프가 나빠지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오호호호 근데 근육을 언제 키우니? 공격해 공격하자 근데 공격이 되게 느려서 우리가 치고 빠지면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이 엄청 느리네 아주 군뱅이잖아 어쩔 수 없지 나 최강의 펫을 끼겠어 전에 키웠던 이거 프로스트 엔트 레벨 50까지 미리 키워놨었지 지켜놨었지롱 아니 이걸 끼면 나 엄청 빨라져 후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저런 방법이? 아하 점프력도 엄청 높아지지 야하 아니 그런데 벌레 친구들은 다 어디 가고 우리만 잡는 거지 항상? 항상 보스는 우리만 잡아 graduate 보스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벌레 친구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어 처음에는 보스가 한 병밖에 없어가지고 거기서 다 만났었는데 그래 지금 보스가 한 8개 9개 정도 되지 않아 이거 다 언제 잡아 그래도 우리 진짜 쌩이 쌩가보다 어느새 체육 반 정도 깎았네 우리끼리 잡아가지고 조금 외롭긴 하지만 벌레 친구들 없어도 우리가 한번 열심히 잡아보자 오 벌레 친구 오 잘 왔어 빨리 같이 혼내자 우리가 열심히 잡을 테니까 절대 도망치지 말라고 오 또 왔어 벌레 친구 와 벌레 친구들이 생기니까 체력이 팍팍 더 깎인다 아주 좋아요 좋았어 얘들아 얘들아 힘을 합쳐서 공격하면 이렇게 무서운 논사람도 그냥 쉽게 잡을 수 있어 물리치고 우리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자 그래 얘 때문에 지금 벌레 마을이 위기야 위기 좋았어 거의 다 잡았다 체력 추천 900 800 ye 700 500 400 300 잡았다 잡았다 와 사탕도 사탕도 엄청 많이 줘 와 안녕 이제 너희 마을로 돌아가 안녕 휴 클리어 친구들아 고생했어 그럼 선물은 없지만 잘가 안녕 또린 여러분들 오늘 한번 리틀월드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산타 벌레가 돼보고 무서운 눈사람 괴물도 물리쳐봤어요 그런데 나는 루도프 벌레가 더 괜찮은 것 같아 나도 실은 이 산타 벌레보다 루도프 벌레가 훨씬 더 멋있고 강력한 것 같단 말이지 짜잔 나도 변신해볼까? 완전 근육질 루도프 짜잔 또린 여러분들도 한번 리틀월드에 들어와서 이렇게 멋있는 루도프로 변신해보고 나쁜 눈사람도 물리쳐주세요 그럼 또린 여러분들 안녕 안녕 다음에 만나요 와 점프도 장난 아닌데?